지혜, 다람쥐. 진짜 신기하다. 우와. 우와. 지혜, 개구리네. 개구리네. 지혜, 배에 있는 거지. 응, 초록색 개구리예요. 지혜, 한 번 해봐. 흥내 내봐. 어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 뱀. 아, 위에서 보고 싶었구나. 오, 뱀. 오, 거미, 거미. 오, 거미. 코끼리. 거북이는? 거북이. 지혜, 볼까? 거북이. 이야, 거북이 진짜 크네. 뱀, 자세히 봐봐. 와, 뱀 봐. 어머. 동화책 읽어줬지? 이 아야야 하잖아, 맞지? 이빨. 응? 어, 악어. 이가 아픈 악어 둘이, 맞지? 네, 네, 네. 오, 이러면 있지? 이래, 이래. 이를 붙여주고, 옥수수래, 옥수수. 이제 옥수수밭에서 살고요. 그 이유가 이제 옥수수를 먹으러는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와, 지혜 한 번 다시 만져봐봐. 여기 한 번 걸어보자, 여기. 괜찮아요. 어, 지혜 어깨 한 번 걸어보자. 어깨.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지혜 잘한다. 지혜 너무 잘한다. 아빠, 아빠. 엄마. 네. 지혜. 지혜, 아빠 봐. 지혜. 네. 한쪽만 이렇게 받쳐주시기. 네. 지혜, 이리와. 지혜, 이리와. 여기와. 아빠 옆에 와, 여기. 지혜, 이리와. 하나, 둘. 칭칭. 지혜. 나 이거 한 번 만져봐. 지혜야. 지혜야. 음식을 먹었는데. 만져봐. 벌레 같은 것만 먹어서. 지혜 만져봐봐. 아, 예쁘다. 여기는 이제 호그로. 화를 내면 여기 공기를 부풀려서. 여기 화를 내는 거라고. 지혜. 지혜, 지혜 진짜 대단하다. 지혜, 아빠 사진 한 번 찍어줄까? 지혜, 아빠 사진 한 번 찍어줄까? 네. 지혜, 신기하지? 지혜, 거북이. 지혜, 거북이. 진짜. 안녕, 혜준아. 안녕, 혜준아. 우와, 거북이 밥 먹는다. 안녕, 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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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있어? 네, 나. 혜준아. 지혜한테 안녕 하는가 보나봐 응 무슨 승리를 내는 거야? 민아 야 왜 이렇게 난리치지 왜 이래 그렇게 하는 거야? 걔는 안 움직여 움직인다 움직였지?